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시험보느라 수고 많이 하셨어요. 제가 지금 많이 까맣죠. 왜 그런지 아실 테고 제가 먼저 하나씩 좀 말씀을 드리면 시험보느라 일단 너무 수고 많이 하셨고 6월달하고는 조금 살짝 경향이 조금 다른 것 같으나 그래도 안심하지 마실 거는 예전 같은 경우는 사실 아주 옛날까지는 4,5년 정도는 이랬거든요. 6월달 시험에 나왔던 거랑 9월달 시험에 나왔던 게 비슷하게 수능을 갔었으나 여러분 자꾸 속으시면 안 돼요. 작년도 그랬거든요. 작년도 보시면 6월달 9월달하고 수능이 완전 분위기가 다르기 때문에 그 경향을 좀 읽는다기보다는 이럴 수 있구나라고 일단 생각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자 그렇게 생각하시고 제가 먼저 가형 친구들부터 좀 하나씩 찝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먼저 총평은 먼저 가형 같은 경우는 6월달보다는 살짝 쉬웠어요. 그러니까 6월달보다는 쉽다. 제가 좀 써드릴게요. 자 6월달보다는 조금 쉽다. 조금 쉽죠? 자 그 뭐 주된 요인 중에 하나가 이제 크게 두 가지로 좀 찝어드리면은 자 첫 번째는 계산이 살짝 좀 줄었어요. 자 6월달 시험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6월달 시험은 이제 잔계산이 꽤나 많고 뭐 30번 등등 해가지고 계산할 게 너무 많았거든요. 자 근데 이번에는 이제 보시면은 21번도 마찬가지고 29번도 마찬가지고 30번도 마찬가지고 나머지 문제도 계산할 거는 많이는 없어요. 자 많이 없고 그냥 그 예전에 평가한 그 느낌 그대로 깔끔하게 그냥 딱딱 출체를 하시는데 여러분 이제 그 초반부에 뭐 12번까지는 별 문제가 안 되고 자 이따 이제 해설 강의를 따로 좀 찍을 건데 자 좀 주목할게 이거야. 어 계산이 좀 줄었어요. 계산을 좀 센스 있게 하실 수 있고 자 그럼 한 가지 더 이제 얘기하다 말았구나. 자 두 번째는 보통 이제 킬러라고 얘기하는 거 있죠. 자 킬러에 해당되는 21번하고 29번하고 30번 중에서 자 이번 시험에서는 가장 난이도가 높은 게 21번이죠. 자 21번은 분명히 이제 풀고 나서 14 또는 16 써가지고 둘 중에 하나 틀렸을 거고 답은 16이었던 것 같아요. 자 어쨌거나 요거를 좀 주의를 하자. 자 그리고 제가 계속 수업 때 얘기하지만은 기아벡터 같은 경우는 29번 나왔을 때 21번, 29번, 30번 중에서 가장 쉬울 거야. 가장 쉬울 거라서 이거를 좀 잘 풀자. 근데 요번에도 약간 허무할 정도로 되게 쉬웠거든요. 자 이게 매우 쉽습니다. 자 이렇게 써드릴게요. 제가 쉽다. 자 그냥 30번. 어 30번은 여러분 이제 분명히 어디선간 풀어본 느낌이 있을 거야. 자 이건 저희 뭐 드릴도 마찬가지고 모의고사도 마찬가지고 자기가 쓰던 그 30번 형태를 계속 주자하던 게 요런 형태가 되기 때문에 자 이건 크게 일단 무리는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요번에 좀 문제가 좀 특이했다고 하는 거 사실 21번은 한 문제야. 자 그래서 종합적인 요인은 계산이 이제 6월보다 조금 적고 자 킬러가 20, 29, 30이 6월보다 여전히 쉬워요. 그래서 일단 좀 많이 쉽게 느꼈을 텐데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은 시험 볼 때 예전하고 좀 달라진 분위기 딱 한 가지거든 29번이나 30번 또는 21번이 예전만큼 엄청 어렵지는 않을 거라서 도전을 무조건 하셔야 되고 자 오히려 이제 도전을 하는 자들은 풀 거예요. 근데 정답을 보니까 지금 또 엉망이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히 29번, 30번 중 하면 안 푼다는 소리지. 그래서 일단 이제 약간 좀 무리가 되지 않나 자 여러분들 이제 그걸 좀 생각하시고 자 그리고 이제 뭐 객관식에서 제가 이제 4점짜리 좀 집어드리면은 14번 같은 경우는 살짝 좀 특이했으나 제가 이제 문제를 이제 해설을 할 때 말씀드릴 건데 정의역을 별로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왜 그러면 최대 값, 최소 값만 물어보니까 전혀 신경 쓸 게 없고 아마 잘했을 거야. 잘했을 거고 자 그러면 15번 있죠. 자 15번 같은 경우는 이거 자연수분할 느낌으로 좀 출제를 하셨는데 꼼꼼하게 확인사살까지 하면서 잘 쓰자. 자 15번은 확률 문제야. 근데 이제 최근에 나오는 확률이나 경우의 수 같은 게 그 아주 예전처럼 이제 아이디어를 탁탁 써가지고 문제를 풀자. 자 이거랑은 조금 더 거리가 멀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이거 역시 꼼꼼하게 잘 푼 친구들은 잘 풀었을 거고 그게 더 문제는 오답이 없어요. 매력적인 오답이란 게 아예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잘들 푸셨을 거야. 자 그리고 저는 이제 오히려 16번 있죠. 자 이거 보세요. 16번이 이제 내정 문제인데 제가 수업할 때 이 얘기했어요. 드릴 할 때도 얘기했었던 게 그 내정에 여러 가지 우리가 생각하는 도구가 있을 거야. 그 중에서 일단은 가장 쉬운 것부터 점검을 해야지 마지막에 나오는 그 정상부터 계속 보시면 더 복잡해지니까 좀 쉽게 쉽게 잘 처리하자. 자 이게 좀 기억을 좀 하셔야 되고 자 제가 하는 얘기를 잘 들으셔야 돼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17번 같은 경우는 어 이거는 사실 굉장히 쉬운 문제거든요. 근데 아마 이제 17번을 틀린 친구들은 지금 난리가 났네요. 17번 틀린 친구들은 분명히 이제 통계 쪽 뒤에 공부를 안 했을 거야. 그러니까 이거 좀 잘 풀어보셔야 되고 그 다음 18번도 어렵지 않게 잘 구성이 되었죠. 자 17번, 18번은 이제 어렵지는 않았고 자 19번 있죠. 자 이거 조금 주목할 문제야. 재우세요. 자 그럼 19번 같은 경우는 어 도형을 통한 극한 문제이긴 한데 이게 수혈의 극한을 엮어서 일단 출제한 거는 아직 수능에서는 없었고요. 아직 수능에는 없었고 그 평가에서 아주 예전에 예비평가에서 일단 한번 출제한 적이 있어서 제가 뉴런하고 드릴 할 때 자 0으로 가게 만들어서 그냥 이제 딴딴딴 처리하면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굳이 치아낼 필요 없다 까지 말씀드리고 자 아마 이제 요거랑 비슷한 스타일은 드릴 워크북에 일단 제가 문제를 넣어놓고 작년판 드릴에서는 이걸 따로 수업을 했었거든요. 자 어쨌거나 드릴 워크북에도 있고 드릴도 있으니까 좀 잘 챙겨서 보시면 되고 자 일단 해설 강의하는 거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자 20번 문제가 참 괜찮습니다. 내가 이제 얘기하는 거는 이거야 자연계 친구들 요즘 실점 요새 엄청 많이 나오니까 이제 또 허언증 환자들 또는 이제 뭐 실물리예들 실물리예가 뭔지 아시겠죠? 실물을 평가하는 그 이제 멋있는 집단들인데 등등 봤을 때 되게 무리하지 않게 출제 굉장히 잘했어. 근데 사실 이렇게 가는 게 맞아. 혼자 막 너무 무리하게 처리할 건 아니고 아주 상식적으로 주어진 대로 잘 처리하자 처리하자 얘기하면 전혀 무리가 없는데 아마 이제 기역린 디근를 푸는 과정이 여러 가지 다 쓰거든요. 다 쓰긴 하는데 그 예전에 이제 기초 문제에 나왔던 그 지수로 감수 때 기역린 디근를 고르는 거 있죠. 그런 형태로 기울기 비교하는 거. 제가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결국에 마지막에는 기울기 비교다. 제가 이런 얘기했어요. 기울기가 양수건 음수건 특히나 음수일 때 좀 감각이 떨어지는데 제발 자 이렇게 생긴 직선 L1이 있고 자 이렇게 생긴 직선 L2가 있다고 치면은 규점 이후에 오른쪽에서 일단은 위에 있는 게 기울기가 크다라고 말씀드렸고 자 이게 음수일 때는 감각이 좀 흐려지니까 그냥 이 내용을 잘 쓰자. 그래서 비교하자. 규점을 잡는 게 일단 문제지. 자 뭐 잘하셨을 거야. 자 이제 뭐 20번도 무리하지 않았어요. 자 그 다음 21번 자 20번 제가 일단 해석항이 할 때 좀 자세하게 좀 말씀드리겠지만은 14 또는 16을 쓸 가능성이 있어서 자 이제 요번 시험에서 가장 우수하게 어려웠던 문제가 21번입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이제 주관식에서 22번, 23번 뭐 등등은 전혀 문제가 없고 26번도 쉽죠. 그러니까 저도 이제 생각하는 게 이거야. 그 모유사를 쓸 때 저희도 계속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걸 난이도는 어느 정도를 일단 맞춰야 되는데 근데 이제 되게 충격적인 거는 사실 이제 현장에서 딱 그날 보는 그 결과 제일 정확하거든요. 근데 그 결과로 보면 굉장히 안정적인 분포인데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온라인으로 풀리면 일단 문제가 쉽다고 얘기하는데 배치상으로 봤을 땐 지금 이 시험지가 훨씬 더 쉬워요. 근데 물론 이제 뭐 어렵다는 시험지가 좋은 시험지는 아니지만은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이제 그 실전문회사 본다는 의미 자체가 새로운 문제를 푸는 것도 있지만은 실제로 실전 연습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26, 27, 28은 사실 너무 쉽죠. 그러니까 너무 쉬운데 그러니까 저도 이제 마음을 좀 고쳐먹어야 되는 게 이거야. 자꾸 주변에 들리는 얘기 말고는 그냥 내 생각을 하는 게 맞는데 27번도 보시면은 대칭성을 쓰는 문제고 제가 2차국수에 심지어 이런 얘기까지 하거든요. 시험장 가서 특히나 타원이나 쌍곡선 그 추가적으로 포물성 문제가 나오면 무조건 시험지에 대칭성 써놓고 일단 출발하면은 무조건 도움이 될 거다. 얘는 그 대칭성 발견할 수 있게 2등배사에 바로 나오죠. 그게 그냥 바로 거의 10초까지는 많을 겁니다. 어렵지 않은 문제고 자 그럼 28번이 이제 확률 문제인데 28번 같은 경우는 작년에 나왔던 수능 문제보다 훨씬 쉽고 자 얘는 항상 6건 쓰는 게 아니지만은 6건을 쓰면 편리한 문제는 6건을 쓰자. 그치 집합 관련해서 얘기를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냥 쓰시면 될 것 같고 자 근데 29가 문제예요. 잘 들으세요. 잘 봐. 29번은 쉬웠어요. 쉬웠는데 이거 이제 이따 회사 강의하는 거 보시면 알겠지만은 또 이제 푼친 것도 있겠지만은 그냥 고등학교 1학년 수학이야. 그 이상 이하도 아니야. 그리고 한 가지 더 얘가 결국 이제 XY평면 또는 Z1 이렇게 얘기하고 제가 수업할 때 얘기했었죠. 이게 결국에 일단 특수한 평면 관련된 건 특수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제 XY평면이나 Z1 얘같이 XY평면 평행한 것들은 그냥 이제 쓰지 않고 식을 다 쓸 수 있다. 여기까지 말씀드렸던 것 같아. 자 드릴 마지막 강의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30번은 저는 풀면서 이제 나도 어디서 많이 풀어본 느낌이야. 이게 책을 다시 한번 봤더니 드릴에서 했었고 모교사를 했었고 계속 일단 따지는 것들 있죠. 자 그거 하시면 일단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고 자 제가 우려하는 지점은 이제 결론을 드릴게요. 6월달보다는 쉬우나 이게 언제까지 어떻게 될지는 모른다는 거지. 자 그래서 이제 기준을 어떻게 잡는 게 맞냐면은 약간 스탠다를 좀 높이시려고 치면 6월달에 맞춰서 계속 일단 이제 갈고 닦아서 공부를 하셔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자 9월달이라고 치면은 자 9월달 시험은 사실 6월달보다 쉽긴 했으나 또 여러가지 변수가 있을 거야. 네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시험장에서는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에르는 이런 식이야. 남들 이제 막히지 않았을 법한 번호에 혼자 막힐 수 있을 수도 있고 자 그런 등등을 주의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자 여러분들 이제 여러가지 이제 좀 면모를 좀 점검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가형은 올해 수능이 뭐 당장 어떨 거다라고 제가 이제 뭐 갑자기 얘기 드리기 좀 그러나 자 6월달 스탠다를 맞춰서 공부를 좀 더 열심히 해놓으시고 자 그럼 한 가지 더 21번이나 29번 30번은 어렵지 않을 거니까 그래 도전을 하셔야 되고 그 중에서도 29번이 제일 쉬울 가능성이 있죠. 자 그 3개 중에서 무조건 2개 이상을 풀으셔야 돼요. 그리고 단 주의할 거는 나머지 문제 절대 틀리시면 안 되죠. 자 여러분들 그거 좀 잘 보시고 자 그럼 이제 우리 나영 친구 넘어갑시다. 제가 항상 제일 걱정 많이 하고 제일 신경 많이 쓰거든요. 나영인데 어 일단 나영 역시 6월달보다 쉬워요. 그러니까 6월달보다 쉬운데 아마 이제 이러실 거예요. 그 출제하시는 분들도 이제 생각이 있을 거고 여러가지 생각이 있지만은 6월달하고 9월달 문제 내시면 좀 다른 느낌은 좀 있거든요. 근데 물론 이제 한 분이 만드는 게 아니니까 당연히 그럴 수도 있죠. 근데 결론적으로 보면은 아마 이제 이런 실험을 해보시는 것 같아요. 6월달에 좀 스탠다드 높여놓고 자 9월달에 조금 쉽게 내면은 아 수능과선을 그냥 이 정도 중간쯤에 내면 되지 않을까라고 분명히 생각하셨을 거야. 자 근데 이제 6월 역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보세요. 근데 문제 풀면 약간 좀 깜짝 놀랐던 게 뭐냐면은 어 6월과 좀 사뭇 다르게 지금 9월달 시험 같은 경우는 계산을 중간에 하다가 말아도 답이 나와요. 자 약간 지금 이런 스타일이거든? 자 계산을 다 안 해도 돼. 아 또 이제 이거 잘못 들으면 안 돼요. 계산을 다 하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고 계산을 하다가 그냥 쭉쭉쭉 가서 멈춰도 그냥 답이 팍 나와요. 뭐 이제 대표적인 얘기가 이제 어떤 식이냐면은 저도 이제 문제를 풀다 보니 여기서 살짝 좀 놀랬던 것 중에 하나가 어 이런 게 있거든요. 여러분 17번 있죠. 17번이 이제 모빌 문제인데 자 보세요. 이것도 저희 열심히 계산을 소수점 되게 많잖아. 그래서 계산해봤더니 3하고 7밖에 없어 곱한 21이고 답이 1번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이야. 자 그 다음에 18번은 자 여러분 수능완성리에 좀 비슷한 거 있죠. 자 그걸 좀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 19번 같은 경우도 자 크게 일단 문제는 안 되죠. 당연히 많이 했던 건데 이 19번도 이제 약간 이런 스타일이거든 답을 쭉 계산하다 보니까 마지막에 일단 이제 자연스러운 탁 남는 게 5밖에 없어요. 그 답은 그냥 2번이야. 그게 더 계산 안 했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이제 그런 문제도 있고 약간 계산을 하다가 좀 말지 않나. 자 그리고 이제 20번을 좀 주의를 하셔야 돼요. 자 20번 같은 경우는 자 이거는 꼼꼼하게 잘 세자 케이스 나누자고 좋지만은 제가 이따가 해설 강의할 때 좀 다른 방식을 좀 보여드릴게요. 자 그걸 좀 잘 챙겨놓으시고 자 그리고 좀 쉬웠던 요인 중에 하나가 좀 이런 게 있거든요. 두 번째 가연과 마찬가지인데 21번하고 자 29번하고 30번 이 주제를 봤을 때 어 일단 6월 달보다 계산이 좀 덜해요. 계산이 좀 덜하고 막 너무 이제 신박하고 그런 것보다는 물론 이제 안 내던 소재를 내긴 하죠. 자 이제 좀 주제를 좀 적어드릴게요. 21번 같은 경우는 부정적분의 관찰 문제가 되고 자 이건 제가 들이라고 유래해서 강조를 굉장히 많이 했던 얘기야. 적분 구간에 다 일단은 변수가 있다고 치면 이제 그렇게 좀 주의를 하셔야 되고 자 근데 29번 있죠. 29번 같은 경우는 자 수여 문제인데 자 이거 뭐 메이저하게 쓰는 거 아니지만 제가 수업할 때 이런 얘기했어요. 1하고 3하고 5하고 7하고 내가 똑같이 이렇게 얘기했거든 여기까지서 하면 1이야. 그게 더하면은 4니까 2의 제곱 자 얘는 3의 제곱 얘는 4의 제곱 내가 지금 PD님도 알고 계시네. 내가 얘기를 많이 했던 거야. 자 아무래도 이제 등등해 해가지고 여기까지 일단은 뭐 써도 좋고 아니면 뭐 공식 써도 그냥 상관없고 뭘 해도 일단 답은 나오는데 결국 이제 이런 식거든 어 수여 문제는 시험장 가서도 자 지금 현재에서는 뭐 일반한 구하고 그럴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써보자. 그냥 잘 써면서 어떻게 일단 되는지 그걸 좀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싶고 자 제가 해설할 때 좀 다시 말씀드릴게요. 자 그리고 이제 30번 넘어와서 주관식 보기 전에 아 주관식 먼저 볼까? 주관식 26, 27, 28 전혀 틀릴 게 없어요. 딱 나영처럼 나온 거야. 근데 내가 이제 좀 얘기하는 것도 이거예요. 사실은 요즘에 이제 나영 친구들이 되게 수학을 잘하는 편은 맞아요. 예전에 비해 잘하긴 하는데 저희 이제 킬링캠프 1회랑 2회랑 3회차에 썼던 이제 시즌에 썼던 이제 27, 28, 28 이런 거를 이제 비교해보면은 시험이 훨씬 쉬워요. 근데 결과는 사실 이렇거든. 내가 이제 좀 가슴이 아픈 얘기인데 계속 백제만 맞던 친구들 오늘 시험 같은 경우는 실수하면 좀 틀릴 수가 있어. 그래서 좀 더 조심하셔야 되고 뭐 등등 여러 가지 봤을 때 만약에 이제 예전보다 좀 점수가 안 나온 친구는 분명히 뭔가 크게 잘못하고 있을 거야. 그걸 좀 조심하셔야 돼요. 조심하셔야 되고 계산을 완벽하게 다하자. 뭐 다른 거 이제 넘어가고 29번 아까 말씀드렸고 30번 있죠. 자 내가 이제 오늘 이 얘기를 좀 해드릴게. 제가 오늘 이제 스튜디오 와서 회사 와서 제일 먼저 찍은 문제가 나영 30번이고 이건 이미 올라가고 있거나 올라갔을 건데 이거는 분명히 일단 이제 찍었을 거예요. 찍었다는 게 이런 느낌인 건데 그냥 그렇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그게 아닐 수 있다는 걸 주의하셔야 돼. 근데 결론적으로 그 상황이 맞기 때문에 답이 맞았으나 그래서 많이들 맞췄을 거야. 근데 이제 이거 수업하는 걸 좀 잘 보시고 제가 그 뉴런할 때라면 이 얘기했어. F 앞서 F가 일단 X다. 이거는 자기 자신 대응이다. 이제 이런 얘기하면서 크로스 생기고 등등 얘기 많이 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제가 완벽하게 좀 기억을 하길 바랄게요. 소재상으로 되게 중요한 문제야. 제가 기억을 좀 잘 해놓으시고 자 그래서 일단 30번까지 해가지고 시험지가 무리하다. 이제 그런 느낌은 없어요. 제가 이제 그 저번에 6월달 시험에서 나영 30번 얘기할 때는 거의 욕을 했었거든요. 이게 문제 왜 이때로 했을까. 근데 오늘 시험도 그렇지는 않아. 그렇지 않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잘 꾸려져서 일단 시험을 잘 봤으니 뭐 다행이죠. 그러니까 다행이라고 보신 게 많고 자 등등 일단 이제 그 30번 등등 이제 준비를 잘 하셔야 되고 6월달 시험에 좀 스탠다드에 맞춰서 난이도 좀 높아질 수도 있다. 자 그리고 나영은 그냥 솔직하게 얘기하면은 오늘 시험 같은 경우는 공부를 그냥 했다고 치면 무조건 92점까지 나와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나머지는 어려운 게 없으니까. 자 이제 좀 내용을 좀 잘 정보해 놓으시고 자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인가에 대한 좀 얘기를 좀 더 드릴게요. 좀 드려주면은 자 먼저 제가 질문들을 좀 미리 한번 받아 봤거든요. 자 이제 좀 잘 보세요. 이런 질문들 매년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매년 비슷한데 잘 들어봐. 92점은 꾸준히 나오는데 96점 100점 받기가 힘들어요. 예를 들어 이거 녹화 방송 아니에요? 지금 몇 시야? 지금 지금 몇 시니? 6시 47분? 자 이 정도 되거든요. 잘 보세요. 자 92점은 꾸준히 나오는데 96점 100점 받기가 힘들대요. 내가 지금 왜 이거 안 보고 있냐면은 지금 너네 자꾸 똥꼐했으니까 내가 안 보는 거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보세요. 자 92점은 꾸준히 나오는데 어쩜 그렇게 시험 보고 지금 배설을 거기다 할 생각하니? 반성을 해 반성을. 자 보세요. 자 92점은 꾸준히 나오는데 96점 100점 받기가 당연히 힘들죠. 당연히 힘들지. 자 사고방식과 연습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유런으로 돌아가야 할까요? 드린나 킥캠 집중해야 될까요? 어 지금은 사실 단계에서는 만약 90점은 정말 안정적으로 나오는 지도 일단 약간 좀 의문스럽긴 하나 이 세 개가 동시에 돼야죠. 내가 계속 얘기했죠. 우리는 이미 일단은 1월달, 4월달, 7월달부터 계속 했던 거야. 계속 했던 거니까 자 이걸 세 개를 동시에 보셔야 돼. 제가 이제 현장에서도 계속 비슷하게 어떤 얘기하냐면은 킥링캠프 시험을 보고 거기서 일단 딱 끝나는 게 아니고요. 자 끝나는 게 아니고 자 이 세 개를 동시에 다시 보시면서 일단 자기가 필요한 거 집중을 하셔야 돼. 자 그리고 시험을 계속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거 자꾸 도박하는 것처럼 보시면 안 돼요. 아 오늘은 되지 않을까? 아니야 이제 그거보다 더 큰 실력을 쌓아놓고 시험을 봐야 되지 않을까? 자 아무래도 이제 그 생각 좀 하시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킥링캠프 강제 효과적인 복습 방법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주세요. 근데 여러분 이제 이 생각도 되지 않나요? 지금 수능이 71일인가 남았죠? 71일 남았는데 지금부터 복습 방법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다시 제시해달라는 건 조금 아니지 않니? 야 이 정도 공부했으면 알아서 해야 될 거 아니야? 무슨 말이야겠어? 시험을 보고 내가 빵뿐한 지험이 있어 그럼 뭐 해야 돼? 다시 채워야 되는 거 아니겠어? 그리고 자꾸 누가 해주고 입을 벌려가지고 떠먹여줄 때까지 기다리면 되겠니 안 되겠니? 그럼 당연히 안 되는 거 아닌가? 여러분 이제 자꾸 아마추어처럼 공부하시면 안 돼요. 이미 공부를 해왔기 때문에 그 느낌 그대로 맞춰서 자기가 부족한 게 자기가 훨씬 더 잘하거든? 그걸 좀 잘 보시고 이런지만 안 했으면 좋겠어요. 진심이에요. 자 그 다음에 뉴런을 늦게 시작해서 안타깝네요. 자 아직 못 끝냈어요. 너무 안타깝네요. 아무리 뉴런까지밖에 수가 못할 것 같은데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 뭐 어떤 자세를 어떻게 어디까지 한다 보다는 일단 무조건 끝을 내셔야 돼. 끝을 내셔야 되고 사실 가장 핵심적인 강의는 뉴런하고 드릴이에요. 드릴인데 내가 좀 조언을 좀 드리자고 하면 지금 시기 와서는 뉴런 같은 경우는 만약에 자연계라고 치면 미적분 2랑 그 다음 드릴 미적분 2까지는 보셔야 되고 지금 드릴 미적분 2랑 거의 근접한 느낌이 이번엔 6월달 9월달 시험이야. 그러니까 잘 보셔야 되고 자 좀 여유가 되면 기아벡터는 뉴런까지 하시고 드릴도 보시면 좋으나 자 정말 29번을 맞추고 싶으면 욕심든 연습을 더 한다고 치면 여러분 이제 이 생각도 하셔야 돼. 6월달 9월달 나도 29번이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진 않죠. 그래서 일단은 잘 하시면 무리는 없을 거야. 분명히 무리는 없을 건데 불안함을 일단 드릴 정도까지 소화를 하셔야 되고 자 그렇다고 뭐 이제 벗어난 얘기를 하는 건 아니잖아.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만약에 이제 문과 친구라고 하면은 자 무조건 미적분이라고 수투해요. 그 두 개를 잡으셔야 돼. 자 그렇다고 확률통계 까먹으시면 안되고 그건 유란으로 드릴까지 다 하셔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일단은 좀 잘 빨리빨리 좀 템포를 맞춰서 가시고 자 너무 강의른데 집중하지 마시고 강의 듣고 복습하고 자기 걸로 만들고 그걸 좀 잘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자 잘 보시고 자 그리고 나서 등급별로 남은 기간 동안 무엇을 해야 되는지 기춘 최선을 몇 번 이상 봐야 되는지 등의 월별 계획을 제가 아까 얘기했죠. 이런 거 하지 말라고 스스로 하는 거야. 지금부터는 너는 이제 시험을 보고 나면은 내가 이제 왜 이런 거에 회의적이냐 하면은 계획만 계속 세워주면은 그대로 안 해요. 절대 사람은 쉽게 바뀌지 않거든요. 그럼 여러분 스스로 계획을 짜시는데 지금 기추를 몇 번 보는 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일단 이미 다 봤었어야 돼. 그리고 자 지금부터는 공부를 하고 나서 또는 시험을 보고 나서 자기가 부족한 느낌을 거꾸로 다시 채워야 돼. 자 지금부터는 이제 이런 느낌인 거거든 여러분 7월이나 8월까지 계속 이제 순방해로 공부했다고 지금 역방을 거꾸로 다시 오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실전 무기사 풀고 무기사 풀고 문제 풀고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자기가 모르는 거에 대한 자 그걸 일단은 확인을 거꾸로 재확인하셔야 하니까 가는 거지 이걸 뭐 또다시 하자 이거는 전혀 아니지. 자 그러기 때문에 피로충분을 맞춰서 계속 공부하시고 어 이런 거 물어보지 마세요. 월별 계획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지금 몇 달 두 달 남았는데 무슨 월별 계획이야. 무슨 말이냐 있겠어? 자 스스로 잘하시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 질문 실전 감각을 위해서 수능 전날까지 공부하라고 하셨는데 맞아요. 진짜 실전 감각을 위해서 전날까지 하셔야 되고 이거는 여러분 이제 수학뿐만은 아니냐 그러니까 수학뿐만 아니고 제가 수업할 때 수학만 얘기하지는 않잖아요. 여러분 국어도 열심히 하셔야 되고 탐구도 열심히 영어도 끝까지 하셔야 돼요. 모든 감각은 마찬가지거든. 그러니까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거는 이 고등학생들은 아무래도 일단 이제 문제를 풀다 보면 또는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이제 한 과목을 놓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감이 뚝 떨어져요. 그걸 좀 경계를 하셔야 돼. 그걸 좀 경계를 하셔야 되고 자 그래서 어 디데이 한 자릿수에 대한 단원배 약점 체크하는 게 좋을까요? 전체적인 기본 내용이 집중해야 좋을까요? 근데 둘 다 다 하셔야 돼요. 둘 다 다 하셔야 돼. 그러니까 내용의 틀이 뭐가 있는지 잘 짜보셔야 되고 자 이때는 이렇게 저럿땐 저렇게 우리가 했었던 행동도 잘 보셔야 되고 그 수학 같은 거 결국엔 계산이기 때문에 계산력을 늦추시면 안 되기 때문에 전부 끝까지 보셔야 돼. 그러니까 제가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이게 한 달쯤 나오면 이제 시간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니까 계산을 안 하고 그냥 아이디어만 얻거든요. 그럼 시험장은 답을 못 써요. 그러니까 끝까지 다 계산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거 좀 잘 보시고 자 그리고 음 이런 무식한 질문을 하지 마세요. 제발 수능 일주일 전에 전날에 무엇을 공부하는지 알아서 하세요. 알아서 하는 거야. 본인이 부족한 거 잘 알고 있을 거거든 아무튼 이제 알아서 잘 챙기시고 자 이러다 보니까 이제 모든 얘기가 다 알아서 하라고 됐는데 사실은 그게 맞죠. 왜냐하면 지금 오늘 시험을 당일날 봤기 때문에 자기가 모르는 거 자기가 너무 잘 알고 있거든요.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이제 본인 스스로 잘 챙기는 게 맞아. 지금 와서 여러분 이제 2단계가 아니에요. 겨울방학에 공부 어떻게 해야 그 단계가 아니고 분명 공부가 되어 있는데 이게 좀 시기별로 또는 이제 영역별로 좀 부족한 부분이 분명 있을 거니까 알아서 챙기시는 게 맞지 않나. 자 그거 좀 잘 보시고 지금까지 열심히 해왔다고 생각하고 성적도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 수능날 실수해서 성적이 잘 안 나올까 봐 걱정이 되고 그러니까 마치 이런 거 아닌가 당연히 걱정이 되죠. 자 그 다음에 이런 생각하면 너무 떨려서 집중이 되지 않아요. 멘탈을 어떻게 하시오. 여러분 죄송한데 저는 단 한 번도 멘탈에 대한 얘기를 해드린 적이 없어요. 없어. 이거 나한테 찾으면 안 돼. 그러니까 내가 계속 얘기하는 게 사실 그냥 정말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불안하고 당연히 떨리고 학생이었으면 그랬을 것 같고 저도 이제 어릴 때 그랬던 것 같고 똑같이 불안했거든요. 근데 제일 좋은 방법은 뭐였냐면 나 이제 너네한테 막 이제 어릴 때 이랬다 뭐 이랬다 이게 애초에 안 해주잖아. 이게 과거가 미화가 돼요. 그러니까 저는 입시에 성공을 한 사람이고 어쨌거나 이제 괜찮은 과정을 밟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또 미화가 되는데 그게 전혀 도움이 안 돼. 도움이 안 되고 저도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굵직하게는 성공을 했으나 소소하게 매일 실패했던 기억이 있거든. 그러니까 내가 이제 수업할 때 하면 얘기했던 것 같아요. 어릴 때 공부할 때 매일매일 실패했던 기억밖에 없다고. 근데 그게 이제 쌓이고 쌓여서 결국 성공이 됐으니까 기억이 잘 안 나는 건데 당연히 그때 입장 생각보다 당연히 난 실패했던 사람이야. 여러분 이제 너무 떨리고 그러지 마시고 멘탈 관리보다는 일단 그거를 초월하는 공부를 해놓으셔야 돼요. 사실 그게 정답인 것 같아요. 그게 정답인 것 같으니까 그렇게 좀 하시고 근데 이제 좀 학생들마다 약간 극단적으로 좀 이제 너무 떨거나 그런 식으로 분명히 있을 거야. 그래서 이제 그럴 수 있어서 좀 마음을 편하게 가져야 되는데 사실 저도 제가 수업할 때 하면 얘기했죠. 저는 거의 인텐시브 하기 때문에 저는 업타이트 거에요. 저는 이게 안 돼요. 저는 무조건 저걸 초월하는 그냥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그랬으면 좋겠어. 근데 이게 나름 이제 친구들 봤을 때 그러니까 저도 이제 이게 정확히 뭔지 알아서 되게 가슴이 아픈 게 실제 시험장 가면은 그러니까 저 고등학교 때 친구들 있고 대학교 친구들 거의 손 떠내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건 이제 너무 개별적인 문제예요. 제가 어떻게 변수가 많아서 함부로 건드릴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잘 극복을 하시길 바라고 그러니까 이거밖에 제가 말씀 못 드리겠네요. 없는 얘기하기 좀 그렇잖아. 아무튼 이제 잘 가다듬으시고 자 일단 이제 마무리를 할 단계가 드디어 온 것 같아요. 드디어 온 것 같은데 제가 지금 채팅 상황을 좀 볼게요. 맞아요. 업타이트 컨트롤 프릭이죠. 업타이트 컨트롤 프릭이고 여러분 아무튼 결국에 이제 알아서 극복하는 게 맞아요. 맞아요. 알아서 극복하는 게 맞는데 제가 좀 더 이제 이제 수능이 얼마 안 남아서 좀 말씀드리면은 오늘 이제 시험 본 걸 기반을 해가지고 다시 공부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다시 하셔야 돼. 그러니까 그렇다고 막 뭐 또 새 책을 사다 다시 하셔야 이게 아니고 분명히 이제 역방향으로 거꾸로 공부하는 부분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그거를 좀 잘 점거하시길 바라고 제가 이제 마무리를 하고 일단 해설 강의를 해드려야 돼요. 해설 강의를 해드려야 돼서 제가 이제 말씀드릴 건데 일단 나영 친구들은 일단 오늘 30번 해설을 꼭 보길 바라고 제가 이 얘기를 수업 때 분명히 했었던 기억이 있을 거야. 드릴 했어도 했었고 등등 했으니까 아무튼 잘 보시고 그래서 여러분 일단 당연히 오늘 시험도 결론은 딱 한 가지예요. 잘 받거나 잘 못 받거나 둘 중에 하나야. 그러니까 수능 날도 일단은 그런 일이 생겨야 되고 아 자꾸 아쉽다 아쉽다 이러시면 안 돼. 그러니까 분명히 이제 이런 친구도 있을 거거든 예전보다 아까로 이제 메시지 친구도 오는 거 보니까 예전보다 시험을 극단적으로 잘 본 친구도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역으로 분명히 이럴 거거든 잘 봤다가 못 본 친구도 있을 건데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야. 잘 본 거의 이유가 있을 거고 잘 못 본 것도 이유가 있을 거니까 그거를 잘 퀴치를 해서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여기까지인데 잘 정리해서 시험을 좀 잘 보고 좀 자랑스럽게 제가 이제 얘기를 좀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무튼 수고 많이 하셨고 여러분 남은 기간 동안 더 준비를 잘 철저하게 해서 저도 이제 마지막 시즌2가 남았거든요. 그 준비를 좀 잘 해놨으니까 잘 해서 제가 막 이제 뭐 심장 떨리기까지 못 해주겠고 일단 열심히 하면 종교가 분명히 있을 거니까 이제 열심히 합시다. 자 이 정도 말씀드리고 자 9월 때 시험 분들 정말 수고 많이 하셨어요.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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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